치킨이 필요하고 기블리 스포츠는 이번 매치를 통해서 1등으로 올라가고 싶을 거고 이거 감지했다면 트랙터 뒤에 있는 이노닉스부터 자르자 라는 콜 나올 수 있거든요 네 지금 다나와 근데 이 이상 넘어오면 다나와의 스포츠가 굉장히 유리합니다 섬광 위치적으로는 다나와의 스포츠가 굉장히 유리해요 자 한 명부터 2대1 구도를 만들자 라고 이제 콜이 나왔어요 기블리는 상대방은 다나와니까 퍼져있을 것이다 한 점 돌파하자 산루 닉스 VS 기블리 스포츠거든요 자 섬광 던져 놓고 한 명씩 잡아보자 작업 Anfang의 최후의 전부가 이노닉스와 물이 울을대로하는 도시라이 criminal . 이 2대2 sil Pyла Click Return 네! 자, 1때 3키덩! 그렇죠! 여기서 2때 3을 먼저 좀 합격까지 해! 그동안의 분위기는 토시였거든요! 토시가 토시였습니다! 타이밍! 타이밍! 자, 거의 선물 것이 없습니다! 타러와이 스포츠!